네, 이가영 선수의 스윙인데요. 네, 백스윙도 전형적으로 교과서적인 스윙입니다. 탑의 위치, 하체 무너지지 않는 척추축 유지하는 거 모두 다 좋고요. 다운스윙할 때 약간 샬로우하게 내려오면서 임팩트 때 힘을 굉장히 잘 전달해주는 스윙인데요. 이가영 선수도 티샵 거리도 좋고 아연샷도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 만큼 스윙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잘 나옵니다. 이어서 조아연 선수죠. 네, 조아연 선수 왼쪽에 팔을 꼿꼿하게 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. 굉장히 유연해서 그런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약간의 척추가 조금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다운스윙 내려오는 과정도 조금은 인사이드로 많이 내려오면서 인아웃 궤도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궤도입니다.